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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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화질이 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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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僕も会いたいです. 久しぶりにです。 はい うん 감사합니다. 지금Cheer's from a lot of songs we can all take a look from the Vaseer. It's been published in the period of the year but it's been published in the period of the year but so, we now have the first few songs we can go by the ad and you can do it I wish to see it because I wanted to see it What was the first one? I was good to meet you I was really happy to meet you I don't know That's what I like I lov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Q. 살은 빠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본 활동은 저희가 LST 2집 앨범을 준비 중인데 그 2집 앨범을 마무리하고 2집 앨범을 준비 중입니다. ա representation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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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씨는 오늘 짜잔 왜요? 이제 떠요. 네 원래 늦게 떠요. 감사합니다. 아 저 머리색이요? 네. 저 머리색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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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파다리 회장님 마침되면 탐이난 처음 OFF 목숨zz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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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는거 왜요? 웃는거 이상한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현오빠 진짜 멋있다 고마워요 그래도 이런 저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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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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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셨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타멘탐스입니다. 아, 다들 타멘탐스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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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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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Morris & 남편.. 너.. 혜연.. different.. 뭐.. 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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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구 오빠 보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니 있네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 보고싶어 안녕하세요 친구야 친구 오빠 하나 치오 카와이 치오 카와이 넘버 주인공 지구 오빠 무서워 나와 무섭대요 누구야 혜연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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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은 뭐하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은 뭐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진짜? 진짜? 근데 왜? 저는 오늘... 저건... 음... 저는... 선생님... gadge... 저... 나... 이거... 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다뤄어. 다뤄어. 오빠. 보고싶어. 복도. 아이타카타です. 나한테 전화 중. 아 전화. 누루. 나. 아니. 쟤. 쟤씨가 뭐야. 쟤씨. 우와 귀여운이다. 아. 군방왕. 여러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저희 LST. 저도 그렇고. 진구. 저희 멤버 전부. 어. 전부다. 음. 여러분들 진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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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저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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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맛있어요. 제가 일본 쇼박스에서 공연할 때 그때 처음 아메리카노로 배웠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음 봄이 오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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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봄이 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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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У меня tem Mm. тем, кто кормится. кто?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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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 온 지 1시간이 됐는데 아직 반 정도밖에 못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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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필터놀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이 갈게요. 또 라이브 해줘요. 네, 다음에 또 라이브 하겠습니다. 시구 또 깜바떼. 시구 또 깜바떼. 시구 또 깜바떽 재웠어요. sådan 경 frick 시구 또 깜바떼. 시구 또 깜바떼. 시작 감사합니다. 가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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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고싶다 오늘의 일기 위해서 행복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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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빠 희자지부리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시였던 것 같아요. 스시? 초밥. 이렇게 밥에다가 생선회를 이렇게 얹은 초밥이잖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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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